아 나 어머니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오늘 나 결혼한 줄 몰라요 엄마랑 어떡해요?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아마 기사 때문에 지금 아마 아실 건데 어떻게 전화드려요 지금? 전화를 한번 해볼게 어 엄마 제주도 와 있어 나 여기서 자고 내일 가 하루 종일 저게 일일은 올라와 있더라 아 알았어 엄마 엄마 여기 내 와이프 앞에 앉아있거든 인사해 우리 며느리 인사해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아 네 제가 내조 잘 할게요 엄마 우리 만난 지 5분 만에 결혼해서 지금 여기 신혼여행 와 있어 엄마 하여튼 너네 둘이 좀 재밌게 아 알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패턴 조금 깨고 더 좋은 거 많이 보여주고 잘해주고 알겠어 엄마 올라가서 얘기해 어 가라고 와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 네 인터넷 검색어 1위 됐다고 되게 좋아하시죠? 응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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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